저 가면 뒤에 숨겨진 저것이 내가 아는 누군가, 내가 꿈꾸던 누군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자극적이고 박찬판 여식이라면 또 모를까? 박찬판 내 여식이라 제가 이런 걸 여쭈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셨습니까? 기루의 어워동은 본인을 스스로 주인 없는 꽃이라 칭하며 자신을 만족시키고 마음이 동하는 자에게만 주인이 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스스로 주인을 잡는다 조선의 사내들이란 참으로 보잘 것이 없소이다 내가 원하면 이 나라에서 취하지 못하는 건 없어 네가 어찌 미치지 않고 써야 이런 짓을 모두 잡아드려라! 쏘아! 대인이 목숨을 받아주십시오! 내가 말해! 참으로 먼 길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니 결의 주인이란 말이다! 서방님은 내 주인이 아니오 난 주인 없는 꽃, 어워동이오 저의 견 조선의 짓을 피하고 있다 몸별하고 있는 어 guest을 책임니고 그래서 inside. 우리 선생님은